포는 항구다 들어와 들어와 자 오늘 받을 분은 캐나다에서 수십년 사시다가 최근에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여성분이시고 지금 현재는 72년생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손금을 제 분석해 드릴 건데요 자 기본 3대선 세로 3대선 이게 오타네요 해외긴선 별모양 직감선 대운선 삼각선 사각선 별인데 자 오늘 특별하게 받을 손금은 자 이 별모양과 그 다음에 삼각선 사각선을 통한 어 조심해야 될 부분과 또 대운선 아주 운이 잘 풀린 그런 해외긴선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이분의 손바닥을 보시면 자 이렇게 별 모양이 있구요 여기서 운명선을 가다가 여기가 별명이 있습니다 자 이런게 군데군데 좀 별 모양이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별은 아 그닥 좋지가 못합니다 이 별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 나가는 이 손금들이 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별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별명은 기본적으로 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별모양이 많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 뜻대로 이루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많고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뭉쳐진 경우가 꽤 다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 산넘어 산 경우가 대부분 인생에서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구요 인생도 어둡고 나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어딘가 부딪혀 충돌이란게 생기는 그런 일들이 다소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송공선이나 송공구 송공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풀어 나갈 수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해 볼 거구요 거기에 근거가 되는 말들은 이 뼈의 삼각형입니다 이 두뇌선에 연결된 이런 삼각형들 감정선에 대한 삼각형들 아주 약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생명선에 대한 이 자그만 삼각형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들 이 삼각형과 이 사각형은 자 이 사각형은 감옥에 갇혔다 이 감옥에 갇힌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젊었을 때 그러다가 이런 구간이 있다 보니 이 삼각형이 산 넘어 산으로 이렇게 우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찹찹산 중에 나가죠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도 그게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별모양처럼 잘 되지 않는 것 이게 다 연관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도 보고 사각형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예를 써도 안 풀리는 그런 스타일들이 이런 송공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감정에 대한 어 그런 골도 쌓이구요 그걸로 인해서 건강에 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 뇌 봐보세요 이분은 월부에서 이렇게 선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 쓰는 일로 경제력을 유지했을 것 같아요 뭐 글 쓰는 재주라든가 그게 아주 탁월해서 아마도 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뇌가 유연하고 그 유연한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본인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부각이 되어버리니까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그런 두뇌의 유연성과 또 부드러운 온건한 비즈니스 형 스타일의 부드러운 리더 타입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안 좋은 이 별모형과 삼각 부분을 극복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옆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잔선들이 많아요 이게 근심 걱정이라는 그런 선들이거든요 근데 근심 걱정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구가 내일 멸망하지 않았는데 지구가 멸망할까 봐 내가 자꾸 근심 걱정하고 너 내 가족은 어떻게 되고 나는 일신이 아닌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오지도 않는 내일은 지금 현재 있는 모습들을 현재 있는 상황들을 판단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한 생각 때문에 본인의 몸과 마음을 축내는 거 아니냐 그런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적으로도 지금 봐보세요 이 약지와 소지와 이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업, 성공, 명예, 만족감 그런 것들이 이 선들이 아주 진하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선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벌어졌어 장애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본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은 돈이 굉장히 많고 젊었을 때부터 쭉 그런 돈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수선 가는 손금에 기본적으로 일이 세폭도 타고 났어요 근데 이렇게 선들이 잔선이 많고 장애선들이 많은 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손가락에 대한 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돈이 막 새 나가는 거예요 벌었던 것도 이만큼 많은데 새 나간 게 어딘가 모르게 본인이 그걸 모르게 새 나간 걸 보면 이분도 이런 손바닥에 이런 손가락에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자 그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후천적으로 본인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돈이 새 나가는 부분을 본인만 알고 있을 거예요 굳이 뭐 그런 누군가는 잘 모르겠죠 그런 부분을 먼저 잡으셔야 되고 지금 현재는 많이 아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 비해선이나 이렇게 이런 선들이 사람에 대한 비해진 선도 좀 보이는 거 보면 사람에 대한 사람을 많이 믿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믿고 자 그걸로 인해서 돈과 마음이 많이 다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여기를 송공구라고 합니다 송공구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송공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젊었을 때 이런 화상평원에 관련된 별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적인 부분이나 마음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첩첩삼중이었는데 실제로도 근데 52일에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 이렇게 쭉 아주 좋은 선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복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극복을 하고 쭉 자수성가를 합니다 굉장히 리더타입이고 쉽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분은 의지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의지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쉽게 어떤 일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실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요 중간에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굉장히 승훈선도 이렇게 막 쭉 나오고 관리능력도 좋고 이런 선들이 막 이렇게 운명선들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극복하지 않았나 손꼽이 분석이 되고요 좀 걸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성공과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이 좀 맞아야 되는데 여기 밑에는 크고 여기가 좀 적어서 아직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 본인이 어떤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는데 그런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구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돈이 끊이지 않게끔 들어오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힘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던 노력했던 만큼의 어떤 결과치가 얻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실은 이게 가분수라고 하죠 가분수가 분모와 분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분모가 꽤 크고 분자가 작기 때문에 본인이 크게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얻어지는 것은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관 이런 손금을 봤을 때 삶의 만족도나 경제적인 그런 만족도는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훈선 이 선들이 인생의 홈런을 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각형 두뇌선에 대한 삼각형 감정선의 삼각형 생명선의 삼각형이 있는데 굳이 근심 걱정하고 노심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한번 겪었고 한번 지나갔던 과정이라 하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본인이 만족할 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진한 해외 기운선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맞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해외에서 살면 돈을 잘 벌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인덕도 있습니다 아주 잔선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인덕도 있고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신감도 느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내려서 젊었을 때는 비해선도 있고 두뇌선을 이렇게 치고 가는 장해선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뇌선 같은 경우에 이걸 극복을 잘 하셔야 돼요 유년법을 하실 때 여가 50이라면 나중에 60대에 분명히 뇌질환이 올 수도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선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긴 선이에요 이런 선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나왔기 때문에 여행선도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사각형 있잖아요 사각형도 생명선에 붙어진 사각형이나 삼각형은 본인이 뜻대로 몸이 잘 안 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그런 삶에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장점 생명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극복하고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삶의 안정을 찾고 또 괜찮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합의 안 이루어진 부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새해 나가는 부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요 본인이 하고자 있는 일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정신력이 강해서 잘 유러나가고 있지만 정신적인 머리나 그 다음에 신체적인 장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허리 밑으로 관련된 장기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나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 드로이너티비 송쿰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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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